롱보더 여신 고효주 롱보더 여신 고효주, 일상에서 즐기는 시크한 애슬레저룩 스타일도 여신급 한국 유명 여성 롱보더 고효주가 남다른 패션 감각을 뽐냈다. 백년 전통의 이탈리아 헤리티지 스포츠 브랜드 카파는 스트립 컬처를 선도하는 인플루언서 고효주와 함께 한 쇼 오프 222 밴더 화보를 공개했다. 2018 봄 시즌에 맞춰 공개한 이번 캠페인은 고효주가 카파의 주력 상품인 222 밴더 라인을 입고 롱보더를 자유롭게 즐기는 일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222 밴더 라인은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유스컬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스타일로 이번 화보를 통해 세련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카파만의 새로운 패션과 문화를 제안했다. 공개된 파보속 고효주는 레트로한 무디의 컬러 블록과 카파만의 사이드라인 판다, 디테일이 들어간 후드 티셔츠의 레깅스를 매치한 스타일링으로 세련된 스트릿 룩을 완성했다. 또 블랙 프라탑과 레깅스에 그레이 컬러의 오버핏 후드 집업을 코비한 에슬레저 룩으로 스포티함과 섹시함을 절묘하게 녹여냈다. 고효주가 선보인 캠페인 속 제품들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젊은 증고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전국 180여개의 카파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반더 시리즈를 런칭하며 스트릿 컬처를 선도하는 22인과 함께 진행된 플레이 온 222 밴더 캠페인으로 큰 이슈를 모았던 카파 코리아는 올해 시즈니 쇼 오프 222 밴더 캠페인을 통해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비보잉, 디제잉, 힙합 래퍼, 스트릿 댄서까지 다양한 서브컬처와 협업하여 스트릿 감성에 트렌디한 파파 신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